2020년 7월 8일 흉가여행 2탄 스타토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침착 증폭기 켰어요? 뭔 소리야? 뭐 있는거 같은데..잠깐만 뭔 소리야? 뭐야? 누구 있나? 사람 사나? 잠깐만 사람 사나? 누구 있어요? 거기 사람 삽니까? 거기 사람 있어요? 누구 있습니까? 누구 있습니까? 누구에요? 누구.. 누구세요? 누구 있습니까? 사람이나 귀신이 다 나와 사람이나 귀신이 다 나와 누구에요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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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어? 이거 좀.. 들어갈 수가 없네.. 이게 뭐야 이거.. 실례하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우와.. 정말 크다 뭐야? 미쳤어.. 여긴 레전드가 안나올 수가 없다 와.. 진이 다.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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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.. 사람이죠?! 사람이죠?! 안 쪼니까 나오세요 안 쪼니까 나와 이제 그만 하시고 나오세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사람인거에요 사람인구만 휘찍게 ㅎㅎㅎㅎㅎㅎㅎㅎ 하여.. 하여.. 안 나온다고, 형님 내가 확인해줄게요 내가 확인해줄게요 내가 확인해줄게요 내가 확인해줄게요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네? 아 나 진짜 미쳐버렸네 진짜 아 나 잠깐 미쳐버렸네 진짜 이거 백호 사람인데 이거? 여기 오늘 온 이 장소는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아무 사연도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근처에 무당집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그게 다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자 나갔지 나갔지요 위험하니까 네 오케이 여기 여기 네 이 장소는 그 장소에게 이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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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 코리아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귀신 기운이 느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잡귀입니다 그냥 그냥 어디 지나가는 길가에 어디 신호등에 있는 길 옆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그런 흔하지 흔한 잡귀일 뿐인데 저는 아까 전에 그거는 그냥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귀신 기운.. 나는 귀신을 보라고 했지 사람을 보러 온게 아니야 귀신을 지켜버렸어 귀신을 보라고 했지 귀신을 보라 구독! 좋아요! 안녕하 Jessie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